츄균은 생막가비에게 기절 흐흐흐흐 흐흐 밤꽃냄새 여자들을 좋아한다던데 자기 호르마와 비슷냄지라구요 아이고 우리 파수들 중에서 정치인이 너무 많네 아주 그냥 정치에 그렇게 관심있는데 집에서 컴퓨터 봐 아냐? 어? 키보드로 정치하는건 1등이어아주 그냥 정치 꿈나무들 너무 많네 배지 달아줄까? 얍 옥 옥 이어 있나요? 당신의 남친은 공익갔어 지하철 요원에 똥치워 봐봐 롤러코rict 타고 나와서 지루함이 생기겠지? 그때 살려주는 건 뭐다? 모자다 모자를 살 수밖에 없게끔 타고 나오면 머리가 아찔아찔하죠 그럼 머리가 아찔할 땐 모자를 사야 된다고 바로 그것이다 아 이 생각을 못했네 봐봐 롤러코스터가 아래에 있으면 내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 레일을 상승 레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롤러코스터를 아주 높은 곳에 해놓고 고객들이 거기까지 올라오게 하면 그러면 내가 상승 레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 이 생각을 못했어 내가 아 천재 아니냐 죽어 죽는 거야 사람 내가 죽어 9G 14, 15, 16, 18, 27 이심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보다 패드 누르는 소리가 더 아니 키보드 누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소, 소리, 소리 들려줄까? 마우스 소리에요 마우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하하 나 진짜 어후 옆에도 얼마나 시끄러운데 안 돼!! 안 돼!! 내가 언제 했잖아 이해떠니까 앗떠앗떠 아니 제가 이게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이크 위치 바꿨어요 흐흫흫 마우스 소리 절대 안 들리는 곳에 같이 써야 돼 어! 흐흫 으아! 흠흐흑 뚜뚜디 을ρω tengo 일루와 뚜뚜뚜이 죽었다 단 besar 뚜뚜뚜보도 disability 아 이거 어렸 evening 산려지mel 뭘 살란지 그거 부활하는 거 있잖아 그럼 부활을 쑤 뚜뚜뚜뚜두 나 몬스터 소환할 수 있어 질 헐 대박 몬스터야 진짜 ании 죽였어 몬스터 헐 ㅎ 아니, 나 왜 못 쏘는? 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열심히 해 아니, 그거 적이라니까, 그거? 저기야